개인소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치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치아입니다.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예린입니다 안녕하세요, 예린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고마워요 안녕하세요, 지impression 안녕하세요, пожалуйста 안녕하세요,jlan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M.I.C 믿어 은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많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옆에 계신 분은 좀 더 앞으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뒤에 분들 지나가셔야 돼가지고 좀 더 앞으로 와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 지금 1부 진행하고 있는데 몇 번 정도 감사드립니다. 저희 2부는 다르게 진행했으니까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행사 사는 저희 팀이랑 네스트 팀의 공식 개정 부탁드립니다. 바로 많이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또 이제 네스트 팀 개인 소개를 한 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M.I.C.